뭐 하려고? 이잉 비비큐 신제품? 그래서 신제품 뭐? 걔는 성격도 참 급형 그냥 두면 내가 다 말을 해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신제품 뭐야? 로제치킨 크런치버터치킨 언제 나온 거야? 어제 어제 왜 안 했어? 이잉 어제 문 열자마자 주문했는데 재료 없다고 취소하던데? 뭐 그래? 근데 신제품 세 개 나온 거 아니었어? 이 한 개는 황금올리브 콧보라서 안 가져왔지 그거 왜 안 가져왔어? 황금올리브 다리랑 윙 복만 있는 거래 맛이 똑같잖아 그래도 가져왔어야지 특징이 뭐야? 로제치킨부터 고소한 로제소스랑 닭가슴살 튀김 닭가슴살? 젠장 크런치버터치킨은? 황금올리브에 뻐대향 나고 매콤한 가루 뿌렸끼야 가루? 불안한데? 기지! 지난번에 케찹가루 뿌린 거 뚜껑 안그랬는데 이것도 아 됐고 그래서 얼만데? 로제치킨 17,000원 크런치버터치킨 22,000원 더럽게 비싸 그럼 먹어봐 알았어 로제요 크런치바다 맛은 어때?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너무 애가 아니야? 쏘리 먹어봐 로제소스는 어때? 니 맛도 내 맛도 아니 니 배떡이나 닭가슴살은 촉촉해? 촉촉하진 않지 로제랑 잘 어울려?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굳이 이걸 이렇게 묵어야 되냐? 아 됐고 크런치버터치킨은 크런치해? 아니 안 크런치해 버터향은 어때? 빠다가 머리만 감고 왔다 냄새가 안 나 가루는 충분히 뿌려졌어? 응 가루는 많이 뿌려졌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거 말고 황을 콤보로 시킬 걸 그랬다 안녕